Q1 이름 뭐야? Q2 몇 살이야? Messenger ID 궁금해 미칠 것 같니? Q3 어디 살아? Q4 혈액형에 너의 두 눈에 호기심 정말 가득해 Hey boy 이제는 돌아 뻔하지만 왜 자꾸만 끌리니? 관심 없는 척해 BG 돌려말에 살짝 퀸기기 나만의 능력한 비기 Let's try! 너를 말해줘 하나부터 시작할 것 같이 쫄만해 쫄만해 QQQ Q&A 앞으로 잘 부탁할게 너를 알고 싶어질 때 또 무거운 게 하나의 너듯이 내게 남은 한 질문에 새 눈물 앞에 다 물어봐도 돼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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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줄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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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없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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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봐 미칠 것 우리들만의 Q&A 에이 불안해 보기도 전에 왠지 알 것 같은데 너의 인상력도 너의 취향까지도 두근거리는 맘만큼 예리하게 주립해 멋지지 않던 너를 마치 그 혈액 같은 거 궁금해 나를 좋아 너의 신상 하나부터 여기까지 쫄만해 쫄만해 QQQ Q&A 앞으로 잘 부탁할게 앞으로 잘 부탁할게 나를 알고 싶어질 때 서로 고개를 만드시 내게 남은 한 질문에 새 눈물 앞에 다 물어봐도 돼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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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줄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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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없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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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개발될 때도 우리 둘만의 Q&A 맞출까 뭘까 숨겨볼까 애가 타는 너의 입술 말할까 말할까 뭐 해줄까 지금 떠도 응답해 신호를 보낼게 둘만해 자극한 Q&A 뭐 어때 하루가 좀 할 때 빠르게 담아와줘 모두 잘 부탁할게 내게 내 꽃이 터지게 그 누군가 아이도 듯이 내게만 보나 좋은 희생물도 카페 다 물어봐도 돼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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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줄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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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없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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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봐 미세도 우리들만의 Q&A weigh 됐어